아우 조지게 매워 조지게. 오늘은 닭발 먹방을 할 거야. 에 에스 에 암. 닭발이고 엄청 매운 닭발이야. 또 조지는 거지 뭐. 순자 엄마가 매운 건 끝내주게 좋아해. 내가. 엄청 좋아해. 먹방에. 새 끼를. 이제 먹어볼게. 쭈쭈쭈쭈쭈쭈쭈. 와아. 와아. 끝내준다. 끝내줘. 이제 장갑을 끼고 순자가. 아우 저런 닭은 시들 때도 없이 우니. 에 에 에스 엘 암. 이제 먹어보자. 큰 거로. 아우 맛있겠지. 아우 순자 엄마가 최고 좋아하는 겨 닭발. 닭발은 버릴 게 없어. 야. 닭발은 너무 좋아. 너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서. 우유가 들어일ma에े. 고춧가루 해주만들 expensive 무 새bur 무 fic Всё 쓱 더 맛있다 ... 너무She 그냥 이 맛있다 맛있다 야 아 오지마 미안해 너무 맛있어 야 맞아 아 응?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알았지? 백골기 다 없어졌지랑? 심장 엄마는 일을 먹고 근데 자꾸 한정은 다 먹겠다 이 야 아 이거 아 큰 건 다 먹었네 이게 물이 많아서 좋다 꼬꼬들 나중에 어디 갈 때 우 한 횟씩 들고 다녀라 닭발 먹으러 다녈때 알았지? 계속 끝내주겠대 S.L.암 꼬꼬들 먹다가 보니까 S.L.암을 잊어버렸어 S.L.암 꼬꼬들 꼬꼬들은 닭발 몇 개 먹을 수 있어? 나는 많이 먹을 때는 한 70개까지 먹을 수 있어 50개는 넉넉히 먹어 TV보면서 계속 먹는 거야 그니까 그 이튿날 밥을 안 먹어서 너무 든든해가지고 응? 아 그래도 또 먹어야 돼 아 큰 거다 근저다 이건 엄청 커 어 어디서 어디서 향계장에서 토종닭 잡았나봐 모르고 그치 그러니까 엄청 크지 보여줘 여기에서 콧물이 나왔어 응 어어 탈떡 어 어 어 아 오돌뼈가 제맛이땅 음 좋아좋아 무한에 다 먹을땐 무한에 이거 보여? 이가 안보이지? 음 맞아 꼬대 남자먹왕 우리 해먹자 음 맛있다 음 음 에스 엘 암 코코들 아우 매워 매워 아 매울때 뭐 알았지? 잊어버리지마 음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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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발은 그래도 매워야돼 이 속에 그 국물이 엄청 맛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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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는데 전이가 안 빠져줘야지 나 혼자 먹으면 돼지 돼 돼지 다이어트 하려니까 닭발이 안되네 조졌어 그래서 아빠하고 소주 한잔해야지 순대엄마가 알았지 꼬끄들 안녕 사랑해 아 아 아우 조지게 매워 조지게 꼬끄들 꼭 물까지 하자냐 에이 아 아 아 안녕 사랑해 꼬끄들 뽀뿌이 으 우 우 우 우 우 우 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